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 한두 가지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외상후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 전북 신세계병원 김선경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오는 외상후 스트레스,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선경 과장과 함께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번 세월호 사건처럼 대규모의 재난이나 강력 범죄 같은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질환인데요. 입대 이후 외상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월호 사건처럼 재난사고 또는 전쟁 그리고 일본 대지진 같은 자연재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등이 큰 사건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강력범죄나 성폭행 그리고 생명을 잃을 뻔한 교통사고, 아동학대 등이 이러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삶의 영속성을 상실하게 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다양한 심리적인 증상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나요? 증상들에는 그 사건이 마치 반복되는 것 같이 행동하고 느끼는 플래시백이 있고요 또 꿈으로 재현되는 악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회상되기도 하고요 소화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그 사건을 재현한다든지 반복적인 놀이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무서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 증상으로는 외상과 관련된 사건들을 자꾸 회피하게 됩니다 회피하는 대상으로는 사람, 장소, 그런 상황 등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생명을 잃을 뻔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회피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TV나 뉴스 같은 것을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서 자꾸 그 사고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반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왜 그 사고가 나에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반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각성 증상이 있습니다 과각성 증상에는 과도하게 놀라거나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또 안절부절 못하고 집중을 못하고 또 수면 장애를 겪을 수가 있는데요 이와는 달리 감정 둥마를 경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감정 둥마란 감정을 느낄 수 없다 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느낌을 받거나 이전에 했던 일들을 포기하게 되고 사건의 중요한 부분은 기억상시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상 후 스트레스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게 되나요? 심리적 충격을 주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세 가지 특징적인 증상이 사건이 발생한 후 4주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외상의 특징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사건 실제적이고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정도의 사건이어야 하고 이거를 실제 경험하거나 혹은 목격했을 경우에 해당되고요 예를 들어 자동차 접촉사고나 배우자 간의 이혼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4주 이내에 소실될 경우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건을 경험하는 분들은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가 생기는 건가요? 모든 사람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과 분노, 공포심, 죄책감을 경험하는데요 한 달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는 대체로 정상적인 반응을 봅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해결이 되고 안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사고에 대한 기억을 회피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트라우마가 아주 극심했을 경우나 또는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개인적으로는 어려서 소아 학대 같은 그런 경험이 있거나 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정신과적 질환이 있으셨거나 또는 스트레스 자체가 어떤 개인적인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으로는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또는 반대로 고령일 경우에 위험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상 후 스트레스 외에 다른 증상들이 있기도 하나요? 네, 큰 사건을 겪게 되면 처음에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최근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보면 가까운 사람이나 사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에 심리적인 변화가 옵니다 이런 경우는 질환을 오래 앓다가 예견된 죽음을 맞는 경우와 달리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져 처음에는 부정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후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한 분노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 분노가 자신을 향하게 되면서 무과치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우울 단계가 보입니다 이 우울 단계에서는 사람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불안하고 절망하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자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외상후 스트레스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한데요 즉각적인 조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선 환자에게 상황이 종료되었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요 그럼으로써 환자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줌으로써 사고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경우에는 약물치료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을 겪으신 분들을 위한 혹시 조언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네, 끔찍한 사고를 경험하셨을 때 그 사고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끔찍한 기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 악몽이나 재경험 또한 고통스러운 일이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이 호전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음식 섭취 및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단련시켜야 몸을 회복시켜야 마음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하던 일을 다시 복귀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에 만약에 힘들어서 과도하게 일에 업무에 집중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해렸고요 조금씩 일상의 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분이 계신다면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괴로운 감정들을 대화를 함으로써 많이 호전되고 치유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선경 과장과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환경, 스트레스, 그리고 질병 때문에 탈모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에 많이 발생했던 탈모가 최근에는 젊은 층으로까지 확대됐는데요 탈모는 탈모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나 직장생활 등 심리적인 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래내 피부과 모발 이식센터 강광영 원장과 함께 남성형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 두피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남성형 탈모와 모발 이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탈모를 단순히 머리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왜 탈모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밝혀진 이후로는 가장 확실한 것은 유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집에는 이러한 머리 빠진 사람이 없는데 나만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모계 쪽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탈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여성에서 탈모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수가 많은데 이것은 여성 같은 경우는 파마를 한다거나 머리를 묶는다거나 함으로써 탈모 부위를 가리기 때문에 탈모가 있다고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보통은 가장 쉽게는 사진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하게 되면 이마가 넓어진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마가 넓어졌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은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마가 넓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얼굴로 본래 태어났던 그런 이마 같은 경우는 주름을 찡그리게 되면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두피에는 주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돼서 이마처럼 보이는 부분을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게 되고요 탈모가 진행된 것을 좀 더 알 수 있는 것은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 빠지는 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머리가 가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늘어졌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머리가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죠 전에 같은 경우는 머리를 굉장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새집지은 모양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순간에 머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넘겼을 때 잘 넘어가게 되는 것은 이것은 탈모가 점점 진행해서 머리가 가늘어져서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성형 탈모의 종류에는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는 건가요? 남성형 탈모는 보통 사람들이 탈모하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게 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원형 탈모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모양으로 빠지는 그런 탈모가 있고 반면에 이것과 달리 남성형 탈모는 유전에 의해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머리라고 하는 그런 탈모가 유전성 탈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게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바르는 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바르게 되면 머리가 굵어지고 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되고 또 하나는 먹는 약이 최근에는 나와서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는데 보통 10명 중에 6, 7명에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먹고 바르고 하는 방법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런 약을 먹거나 바를 때는 효과를 내지만 약을 중단하게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탈모가 진행됐던 그런 정도로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모바일 이식을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함으로써 다른 앞에 말씀드렸던 바르는 약, 먹는 약과는 달리 치료 효과가 영구적이고 또한 효과 자체가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치료 효과를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잊게 되지만 또한 어떤 한 방법이 제일 좋다 그러기보다는 이러한 방법들을 서로 같이 하게 되면 서로 상승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모바일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적 치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환자분들 중에 모바일 이식을 이분은 꼭 해야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네, 방금 여쭤보신 것은 어떤 경우에 모바일 이식을 해야 되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마다도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탈모 진행 정도에 따라서 머리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탈모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환자분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냐에 따라서 수술을 저는 결정하는 편입니다 탈모가 많이 진행됐다고 했을 때도 본인이 괜찮다고 하게 되면 수술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진행되는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게 권하지는 않고요 반면에 탈모가 진행을 조금만 했어도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대인관계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라 하게 되는 경우는 저는 탈모가 진행이 조금 됐어도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바일 이식이랑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볼 때 모바일 이식은 뒤쪽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바일이 있게 됩니다 탈모가 많이 진행돼도 귀 위쪽과 뒤쪽의 머리는 남게 되는데 이쪽의 모바일을 앞쪽에 탈모가 진행된 그런 부위로 옮겨 심게 되는 거죠 흔히 이런 모바일 이식을 모바일 이사라고도 저희가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처럼 앞쪽에 탈모가 진행된 부위 즉 밭이 안 좋은데 그 부위에 옮겨 심었을 때 실제 옮겨 심은 머리가 잘 자라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몸의 특성상 본래 가졌던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뒤쪽에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모바일은 탈모가 진행된 부위로 옮겨 심어도 탈모가 진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사진으로는 저희 교수님께서 실험하신 내용인데 당신의 머리를 다리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리 옮겨 심어진 머리가 다리의 머리카락처럼 털처럼 변할 거냐 아니면 본래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그대로 갖고 길게 자랄 건가 하는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다리 털처럼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본래 가졌던 머리 모양대로 길게 자라는 것으로 본래 가졌던 특징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은 증명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래도 걱정부터 앞서실 것 같아요 혹시 수술 기간이나 통증과 흉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술 시간 경우를 들면 보통 심는 개수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4,000개를 기준으로 해서 심게 되면 심는 시간은 2시간 정도면 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후 처치하고 하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수술을 너무 길게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더 오히려 거부감을 갖는다 실제 심는 시간이 보통 2시간 이내 정도 되니까 수술 시간을 2시간으로 얘기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조언을 해준 분도 있었고요 또한 수술을 할 때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통증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아프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은 아픕니다 바늘을 찌르는 정도 저희가 마취할 때 마취할 때 들어가는 바늘 찌르는 그런 느낌 정도는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마취가 된 경우에는 통증이 없이 심을 시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채취된 부분에서 통증이 하루 정도 지속되게 되는데 못 참을 정도 통증이 아니고 진통제를 드셨을 때 또는 진통제 주사를 맞고 함으로써 조금 편하게 지낼 수가 있고 마치 이제 저희가 표현할 때 사랑니 뽑았을 때 정도의 통증이 하루 정도 지속됩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술에 대해서 통증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탈모 환자나 모발이식을 고려하는 환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저희가 보면 이러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환자분들이 거부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술 자체가 대부분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손을 베는 정도의 깊이에서 수술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피부무에서만 수술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하고 또는 걱정스러운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편하게 실수를 하는 게 좋고요 저희가 볼 때 어떤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입증된 그런 방법으로 환자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어떤 전문의를 찾으셔서 적절한 진단과 거기에 맞는 그런 치료 방법을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남성형 탈모 정화와 모발 이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잡한 출퇴근 길이나 버스 안 또는 길거리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음악을 너무 크게 들으면 소음성 난청을 겪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소음성 난청으로 병원을 찾은 10대 청소년들은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한 번 손상된 청각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어폰을 사용할 때 볼륨을 조금 낮추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귀에 휴식을 주는 것이 청각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